했었거든요 이분 상태가 이러지마 이분이 아까 다 먹었잖아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여기 효과 맞는거 한번 구경해보죠 어 잠깐 이기나? 이걸? 이걸 대책파지? 이걸? 이걸 설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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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이기면 이상한거지 아무튼 진짜 아깝네요 꽤 많이 선전했죠 넷이 야 이거 뭐야 시타일? 마지막 창과 방패의 대결이군요 다 방팬데 오메 이분이 우승하셨어요 뿌듯하네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도 해봤군요 하나만 더요? 여러분 이미 드신 분들 참아주시고요 진짜 공채잼 원형 풉니다 드빌번 고탑니다 네 싸우지 마세요 반가워요 냅냅 됩니다 냅냅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진짜 풉니다 네 진짜 자 일단은요 지금 분명히 공채를 검색하고 있을거에요 이럴 줄 알아요 샌즈로 먼저 풀거지 롱 샌즈모터 777 7000원을 풀겠습니다 얍 여러분들 위해서 풀겠습니다 진짜 공채잼입니다 공채잼 이번에 숫자 바꿔야지 2 아 시간이 안되서 구규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들어가는 법 네이버 검색 꼬꼬 시청하시는 네 73분 좋아요 많이 꾸기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공채잼 바로 갑니다 자 지금 드시는 분들 먹을까요 누가 먹었을까 이거 야 야 이거 바로 먹었네 이거 이거 진짜 지금 제가 한 천만 천만 올릴까랑 뿐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뿌렸어요 거기서 360분을 진짜 많이 뿌렸습니다 지금 푸릉도내배님 그리고 뚱룡영영영님 그리고 이분 또 드셨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도 노력을 하신 거니까요 아 네 아 축하드려요 예 자 그러면 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알들 같은 거 살짝 보여드리고 아직 코드는 등록을 다 못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미트라가 있구요 하 미트라 많이 있죠 뭐 코드 같은 거 프로텍트 이거 찡또떼 먹었었고 네 아르주나도 있고 카르나도 있습니다 안그라만 없죠잉 엔트라스 요번에 다 모아도 좋고 완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됐네요 아가레스도 있고 키울 게 많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스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풀릴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네 자주 봐주시면 제가 또 다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있어요 네 두 세트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밀상자 26개 갑니다 네 동굴 테마 놀이죠 네 안되신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번만 뿌리는 게 아니니까요 달달한 게 좋아 현재 백룡 B랑 C 먹었고 A만 뜨면 얻습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물론 이것도 얻고 싶지만요 자 그럼 바로 까보겠습니다 진짜 먹기 힘들거든요 이거 시작합니다 네 음운해할 나쁘지 않게 조합용 쓰면 되죠 렘곤 네 드비렘에서는 상당히 좋은 삼성이죠 자 골드 갖다 버리고요 드비 아 백룡 에이 백룡 에이 하나만 아 고소유동 땅 네 백룡 에이 하나만 아 치수 눌렀어 백룡 에이 하나만 백룡 에이 하나만 와 골드 극혐이죠 와 필요 없죠 백룡 아 백룡 하나만 주세요 백룡 하나만 주세요 아 여기 치수를 눌러야 하나 계속 눌렀을 때 백룡 백룡 에이 하나만 주세요 퍼플리스 필요 없죠 백룡 에이 제발 아 백룡 백룡 미쳐버리겠네 오 라파엘씨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백룡 에이 백룡 에이만 뜨면 이제 테마 완성하는데 우분의 알 아 백룡 아 흥룡 B가 나왔죠 제발 아 크리마형 갖다 버리고요 자 렘곤 알림 그만 줘 제발 백룡 에이 진짜 테마 만들자 아 백룡 C가 나왔어요 이런 C 제발 에이 에이 가자 에이 에이 잠깐만요 진짜 렘곤 뒤따만이 내네 아 진짜 망해 자 18개만 살게요 이런 18 미쳐버리겠네 잠시만요 만능 키 하나만 사면 돼요 만능 카제트 네 아 진짜 지금 카톡 못 받아 죄송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진짜 꼼꼼한다 지금 이거 때문에 상대 몇 개는 까는 거예요 지금 네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제발 제발 백룡 에이 하나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고 오 떴다 꽉 드디어 떴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뭐고 다이아더서 난리쳤는데요 떴습니다 아 힐링된다 구독자 3창년 기념으로 달달한 게 좋아 완성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분 너무 좋아 아 풍선 터뜨려야죠 워호우 예이 아 드디어 세 달만에 감사드려요 네 거거 자 토너 한 번 가죠 토너 가고 카드 풀죠 자 토너 갑니다 네 토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토너 가고 카드 보여드리고 토너 결과 보고 득원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얻었어요 오 너무 이뻐 자 갑니다 거거 감사드려요 넵 또 뿌립니다 이것도 불량이다 우려먹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왜 이렇게 되있냐 아 너무 기분 좋네 진짜 이게 다 딜로 넘어가 버려야지 자 자 자 이거 자 이거를 시험폭탄에다 놓고 이거 왜 이렇게 헷갈려 시험폭탄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회복으로 갈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독일 회복 없이 가자 아 혹시 모르죠 잠깐만요 이분 이분 또 왔어 자 이번엔 그래도 한번 이기겠네 오오 백뇽 자 지금 엄청 오셨는데요 가지는 금다이 하시네 자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꼬박꼬박 네 이렇게 이겼는데요 아까 이분한테 제가 졌잖아요 과연 이번엔 이길 수 있을지 이분 달달한 단상도 있으시네 자 최종 보스죠 가자 자 독 한번 걸리자 자 콕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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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콕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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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수 있어요 꼭꼬 바로 보여드릴께요 갑시다 이게 드릴 아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구요 네 한번 여러분 코드 한번 잘 입력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보이면 다 보인다 네 이 정도 확대면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이번엔 제 8 득투 카드가 에트번 이랑 같이 있죠 아 링크는 그냥 검색하시면 떠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에 대제팟 펜 입니다 반가워요 장식님 장식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투모님 반갑습니다 진짜 속 부러드리고 싶다 신호선님 힘내세요 저도 진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많이 뿌린 거거든요 150개 중에서 100개를 깠어요 이제 이제 100개 이제 100개 넘죠 이제 100개 깎고 한 25개 짐 온 거예요 진짜 많이 깎고 있네요 진짜 너무 많이 아 그걸 검색하시면 돼요 아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돼요 네 알코드가 똥일 뿐이지 지금껏 마지막 거가 마지막 거가 하이라이트에요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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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가워요 신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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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9번 좋아요 만원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최라덴 대전님 반갑습니다 자 가볼까요 다 쓰셨나요 다음 거 가볼까 마지막엔 드빌 원투 엄청 좋은 거랑 드빌 원투 엄청 좋은 거랑